이원준 야 잘 지내라고? 넌 나한테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? 어, 없어 들어와서 얘기해 넌 왜 이렇게 차분해? 그래 보여? 그때 네가 나한테 뭐였는지 알아? 너 아니었으면 나 이 세상에 없어 그때 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가 않았거든 내가 너무 싫어서 내 내일이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었다고 근데 너 때문에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맞아, 다르지 나 지금은 내가 너무 좋거든 어느 때보다 괜찮아 외롭지도 아프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일도 잘 되고 내 옆에 사람들도 많아 너 아니어도 그래서 나 지금은 네가 필요 없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빌어 미안하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후회한다고 해 후회했다고 해 후회해 하루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 흔들어 제발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나이 나이 01 01 02 미루 같다